그리고 끝으로 스크래치 페이퍼가 있습니다 1분 됐네요 하반에 들 수업에 특히 스크래치 페이퍼 꺼내보시겠습니까? 이 선생님들 오늘 제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없더라 결국 알고보니 애들이 무기력을 가장하는 이유는 이 수업이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뿐이다 그린가자 만화의 천재아이, 개를 무기력하게 됐던 건 무기력했던 제 수업이지 그 아이가 무기력하면 당연해요 학교에 나온 애들은 무기력할 수가 없어야 해요 무기력이 가장하고 시간도 골라서 자고 아침에 와서 오늘은 3교시, 7, 6교시 잠라 첫 번째하는 학교 1분 시간쯤은 notre 프라이퍼를 갖다 2분 связ지 2분 시간쯤은 전원입니다 2분 시간쯤은 코너와 스크래치 2분 시간쯤은 퍼리시